구멍난 낚싯배 아무래도 저쪽에 물고기가 많겠지 가보자 낚싯배야 어디가니? 돌섬 근처에 물고기 잡으라요 거긴 파도가 너무 셀텐데 위험해 이 정도 파도쯤이야 끄썩없어요 갑니다 정세치다 낚싯배 살려 어서오세요 닉의 클린 뚝딱 정비소입니다 저런 어쩌다 이렇게 고장이 났나요? 돌섬 근처에서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그만 그렇군요 점검을 좀 할게요 우선 청쇄치가 일단 좀 뽑을게요 먼저 구멍난 곳을 메울게요 나무를 차리고 共쇄핀 democrats 어머 못 사더군 이때 hart 벗 aucune 벗 벗 벗 벗 벗 벗 탁! 밭을 수리하고 이제 펭트 칠을 할게요 킵! 롤롤롤 롤롤롤 롤롤롤! 예쁘게 또 ShotK호 Coating도 하고 이제 말려볼까요? 자, 다 됐습니다 우와,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별 말씀을요 모두 깨끗이 수리했지만 큰 파도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네, 돌섬 근처는 절대 가지 않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출발 شر